자 오늘은 레바논 폭발이 왜 일어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고요 제 분석대로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종합주가 그리고 미국 나스닥 S&P 다음주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오려고 그러면 이유는 딱 한가지 밖에 없다 지금 나스닥하고 S&P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는 상승장인데 뭐가 발목을 잡는가 여러분들이 종합주가가 앞으로 이제 벌써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녹음을 했는데 뭐라고 제가 방송 녹음을 했는가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8월 초 이번주 월요일날 주가는 무조건 상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이유를 제가 설명을 근거자료를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뭐라고 녹음했는지 잠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대학 교수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앉아가지고 공중파 tv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 지금 초대를 매일 뭐 초대를 매일 받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경제 지표가 지금 8월 달 9월 달에는 하락장이 강하게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시황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조금 아까 이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식인이 그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자 경제 지표로 본인이 알고 있는 경제 지표로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서 그분은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오래내내 지금 그분 이야기가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 방송을 보고 그분 방송을 보고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국내 선물을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해외 선물 옵션 국내 선물 옵션은 투자를 못하더라도 인버스 투자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자 그러면 그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애널리스트도 방송을 하면서 도덕적인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에 투자는 본인 책임 판단하여 하라는 이야기를 꼭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학 교수라고 하면 대학 교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내 말 한마디를 듣고 앉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전 재산이 날아가는 수가 있다 이런 걸 아신다면 나는 이런 이런 경제 지표로 갖고 이런 거를 시장에 내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아니다 이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 거시적 지표라고 하는 것은 내일 당장 다음 주 당장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달에 몇 월달에 몇 월달에 겁나곤다 몇 월달에 겁나곤다 이런 얘기를 지금 누차 지금 범벅으로 해 왔는데 종업주권은 계속 상승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개인 재산이 파산나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지식인이 그렇게 방송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자 그렇게 피해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갖고 투자하는 데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그 유튜버 방송에도 단서를 달아 줘야 되는 거고 특히 그런 방송을 하는 대학 교수는 자기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도덕적인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단서를 달아 줘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죠 자 그 방송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종합주가는 상방이다 8월달에 아직까지는 주가는 상승 추세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상승장에 조종이 올 뿐이지 대공황이 오거나 대폭락이 오거나 그 대학 교수님 얘기대로 지난번처럼 1400포인트가 빠지는 그런 대폭락장 이건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아직까지 뭐 9월달이 되지도 않았고 이제 8월달 시작이지만 뭐 얼마 전에는 뭐 벌써 몇 번 번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대학 교수라는 명분을 달고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 시황을 제가 미리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크루드오일 그리고 S&P 나스닥이 급락을 몇 번 시도를 했어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주가가 하방압력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도 주가가 결국 반등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S&P가 추가 상방을 하고 나스닥이 추가 상방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 특히 8월달에 종합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 거대 지표를 여러분들이 사실 거대 지표하고요 실전 투자하고 실물 투자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대학 교수는 아니지만 제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번 주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을 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밖에 없다 자 S&P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무조건 상방 그 다음에 대한민국 종합주가도 무조건 상방을 치려고 하는데 자 해외 선물 시장에서 크르드 오일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장중에도 방송을 하면서도 누차 말씀드렸죠 자 트럼프가 또 국제유가 갖고 장난을 칠 때가 다가왔다 자 S&P하고 나스닥 상승장을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중요한 구간 구간마다 옛날에서부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하는 저는 이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세상을 분석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세상을 분석을 하는가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필 것이다 나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종합주가가 이럴 때 나는 이런 전략을 짤 것이다 라는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갖고 항상 세상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어요 누차 이야기 했듯이 트럼프가 국제유가가 국제유가를 갖다가 또 움직이게 될 것이다 누구로? 월가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사건이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장에 터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크루드오일이 왜 급락을 하다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을 하면서 이번 달이 이제 8월달 시초가가 형성이 되는 달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가를 어떻게 끌고 주가를 방어를 하고 있는가 자 S&P, 나스닥이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크루드오일을 봐라 S&P하고 우리나라 종합주가 그 다음에 나스닥이 오르려고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올라가고 싶어도 크루드오일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자 국제유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연준이 시장을 전략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해도 국제유가를 손을 보지 않으면 절대 못 올라간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다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시황 분석 내리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보세요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종합채널, 중권방송 채널을 보더라도 저처럼 이렇게 시황 분석을 정확하게 맥을 찍어가지고 하루 이틀 전에 가르쳐 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나를 아직까지 못 알아주고 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저는 훗날 제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녹음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삼성전자 46만 8천 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번에 오늘 종합주가가 다음 주에 오르거나 아니면 급등을 하거나 주가가 상방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트럼프는 그리고 국제 유가를 움직이는 전략을 분명히 짜야 된다 누구랑 손잡고 월가 하고 이걸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렸잖아요 힌트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장에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는 또 대대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알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국제 유가 좀 봐야 된다고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가 분명히 입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세상이라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뻔하게 알고 있는데 야 이거 나스닥 S&P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올라가 실물 유가 실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유가가 못 가고 있는데요 야 그러면 저거 사고 터트려 간단하잖아 그리고 세상 징숭생숭하게 만들어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도 오히려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상방으로 튄 거고 세상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 자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질 거다 분명히 트럼프가 국제 유가 손봐야 된다 라는 이런 방송 누가 합니까 그 근거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당수 보셨을 거니까 간단하게 이 동영상 못 본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비밀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미 다 계획된 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잖아요.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국제유가가 오른 게 아니라 속지 마시라고 그러잖아.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죠.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었던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코스피가 고점에 놓여있을 때다. 7월달이 가장 중요한 경고 구간이다. 크게 하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중대한 일이 벌어질 때다. 6월 29일날 전일 급락장을 회복을 하고 양봉으로 마감하는 날 유튜브 방송을 제가 매일 방송을 하니까 이미 하락 추세는 꺾였다. 하락 추세가 꺾이고 주가는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 방송에서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마지막 불꽃이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 시험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불꽃이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할 때에 제가 장중에서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누차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종합주가 대세 상승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 대세 상승장은 항상 불안한 우리가 위로 올라갈 때 불안불안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종합주가 대세 상승장은 불안의 벽을 타고 떨어질 듯 하면서 또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주가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전 주가까지 지금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주가가 이렇게 한번 강하게 흔들린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미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장도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떨어질 듯 하면서 올라가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미국 종합주가 다우지스 나스닥 S&P는 지금 상방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뭐가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유가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유가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죠. 유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주가가 상방으로 8월 달에 시초가가 형성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8월 달에 주가가 상방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여러분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해라 내가 국제효과를 보고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근거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금 아까 얘기하는 거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종합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못 올라갈 거다 나스닥이 S&P가 올라갈 거다 못 올라갈 거다를 뭐를 지금서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냐 그래도 오히려 국제 유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S&P하고 나스닥이 강하게 한 번씩 하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국제 유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제 유가라는 건 뭡니까? 경기의 흐름 눈으로 보여주는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S&P라든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건 미국에서 지금 강하게 유동성 자금으로 주가를 떨어지기만 하면 방어를 하고 주가 부양을 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왜?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면 또 연준이 또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이다 라는 거 이런 거를 갖고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런 걸 갖고 여태까지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내드리기 때문에 세상을 똑바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월가를 시키든 누구를 시키든 자기 정책 보좌관 중에 월가 애들이 거의 뭐 다 포진하고 있는데 세상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런 뉴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세상을 읽어볼 줄 아는 읽을 줄 아는 나 같은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맺고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떼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크루드오일이 마이너스 40 몇 달러 간 것도 그것도 제가 리포트 쓰고 난 다음에 신문 기자들이 제 리포트 보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날 뉴스 제공한 거 여러분들 그거 모르시죠? 제가 동영상으로 다 근거 자료 다 녹음해 놨습니다. 그런 거 다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왜?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뉴스고 제목을 제가 만드는 겁니다. 그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은 카페에 다 들어가면 다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방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S&P하고 나스닥이 강하게 한 번씩 가방 압력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국제 유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제 유가라는 건 뭡니까? 경기의 흐름을 눈으로 보여주는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S&P라든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건 미국에서 지금 강하게 유동성 자금으로 주가를 떨어지기만 하면 방어를 하고 주가 부양을 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왜?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면 또 연준이 또 똥줄이 타거든요. 물론 뭐 트럼프도 똥줄이 타지만 그래서 유가 관리를 월가애들이 지금 유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걸 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떠받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월가애들 연준 애들도 떠받치는 것도 안도가 있잖아요. 지금 종합주가는 미국 시장도 이미 나스닥은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너무 고점이잖아. 너무 과열됐거든요. 너무 과열됐거든요. 월가애들의 포지션을 정확히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이미 여러분들한테도 누차차 방송을 들었던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제2의 IMF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입니다. 미국 종합주가 미국 종합주가 미국 종합주가 미국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제가 자그마치 이때 약속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되면 앞으로는 앞으로 4, 5년 후나 대공황이 오면 오거나 아니면 불황이 오거나 IMF가 올 때지 2016년도에는 절대 대공황이 올 때가 아니다. 그때는 뭐 대공황 얘기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요. 이때 여기 날짜 나오죠. 프로젝트 시행일 일단 요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올라갔으니까 S&P 이게 지금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자 보시면은요. 6월달서부터 지금 8월달까지 박스권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자 S&P 나 나스닥은 지금 계속 상방이죠. 상방인데 왜 이번 주에 이렇게 왜 이때 이렇게 급락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주가가 상방을 계속 가는가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국제 유가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한다. 바로 요 날입니다. 요게 지금 이게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약한 것 같아도요. 이날 이게 어마어마하게 급락한 거거든요. 이날 자 이때도 급락을 했고 이때도 급락을 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튄 이유가 바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자 국제 유가를 이제 끌고 올라가지 않으면 S&P 나스닥을 끌고 못 올라간다 때려 죽어도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사건이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종합주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 분석을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까 다음 주에 8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는지 못 올라가는지는 트럼프하고 월가의 전략을 내가 미리 읽어줄 테니까 국제 유가를 잘 봐라 국제 유가를 갖다가 손을 보지 않으면 얘네들은 나스닥하고 S&P는 물리적인 힘으로 도저히 못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폭파 사건이 있었죠. 유전 폭파되는 사건 세상은요 다 짜고 치는 고수돈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를 크게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이 무슨 대가리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소나기에 돈을 쥐고 움직이는 월가이들이 무슨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분석을 할 줄 알고 알아셔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뉴스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항상 늦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4년 동안의 해외 선물 나스닥 S&P 국제 유가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을 수 없는 수익률 아닙니까 밑에 여기 파생 세금 신고한 거 보세요. 이런 전략을 미래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런 전략은 포지션으로도 분석을 하지만 내가 대통령이라면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나는 정치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나는 이런 전략을 이때에 전략적으로 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세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제 시황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이번 달 초에 주가의 흐름을 방해한 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국제 유가를 잘 봐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거 자료로 지금 세상에 저에 대한 믿음 실력 이런 거를 알리려고 또 한 번 재방송으로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 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